자, 다음 주세요. 세윤, 세윤. 태사자, 도. 신. 신. 도, 태사자. 천재윤아. 대박. 아니, 어떻게 이 어린 친구들 입에서 태사자가 나올 수가 있어? 나는 같이 활동을 했는데. 형님, 저희 서른이 다 대부분 됐어. 진짜 신기하다. 세윤 씨는 지금 아기처럼 하고 있지만 마흔이. 부러워기예요, 부러워기예요. 맞다, 맞다. 부러워기입니다. 40이야, 41짜리. 다음. 제목 가수. 어? 이것도 아는데? 나 이거 아는 건데. 수진. 수진. 헤븐 조성문. 창정, 창정. 수진 뭐라고요? 헤븐 조성문.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해. 99% 실패! 99% 실패! 창정. 투어 헤븐 조성문. 정답입니다. 음악을 드릴게요. 음악 내리세요. 노래방으로 전환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간주점, 간주점. 셋, 넷.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너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재잘되던 너 요즘쯤에 보이질 않는 거니? 온다, 온다, 온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짐술 넣어서 장난친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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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손말로 인어! 피라돈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볼 수 없다고 널 잊을 수 있는 내가 아닌 걸 잘 알잖아 노래 너무 잘하신다, 진짜. 근데 탱구가 고점이 저렇게 노래를 잘 안 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이상형이라고. 나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형, 진짜. 노래를,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진짜. 저는 진짜 노래를 잘하면 반해요. 저는요, 저는 반대예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앨범을 냈는데 태연 씨 때문에 순위가 안 좋아졌어. 그때부터 노래를 안 들어요, 내가. 근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노래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우리 악순 한번 합시다. 최고의 볼까? 주세요. 태연! 태연! 태연 아니야? 키를 들고 있어요. 키를 들고 있습니다. 키, 아이, 태연. 정답입니다. 누나! 누나, 저기서 알바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제발 나아, 신나! 야! 아, 옛날에 나오잖아. 이게 누나가 이랬구나. 아, 옛날에 넘어졌지. 노래해. 출발! 출발! 아이고, 간만에 실패 떴네. 뮤직비디오 내용은 P.O가 정확히 안 돼. 알바를 잘하다가 갑자기 썸을 내요. 갑자기 썸을 내요? 갑자기 썸을 내요. 아니, 이유가 있었겠지. 화를 내. 뭔가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냐면 갑자기 썸을 내고 나를 찾은 거야. 알바집에서, 알바집에서. 아, 야, 야, 야. 앞치마를, 앞치마를 가지고. 앞치마를 장관집에서. 사장님 찾기를 갑자기 자기가 훔치더니. 사장님 차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 그래도 왜 내 부안이고? 보여요. 주세요.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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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잔 임창정! 레츠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칠듯이 외쳤어. 자, 넉살! 실패입니다. 아니,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형님. 원곡 한 번 들어봐야 되나?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고. 음악 주세요! 한 번만. 짧게만이라도 저. 나 태연하고 부르고 싶어. 뒤에. 정문자 아니야? 태연 씨 마이크에서 나. 리얼, 리얼. 가사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지, 알지. Qi steal. 네, 신. 옥탑으로 한 번 할 때. eb 여보세요 종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글씨 외쳤어. 넉살씨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는 듀엣 무대. 이거 넉살이 형 건데. 넉살이 형 뭐예요? 넉살이 형 뭐예요? 넉살씨 성공입니다. 보여주세요. 뭐야? 많이 아프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힌트 들어갑니다. 지금 모에 찔린 것 같아. 칼. 모에 찔렸다고요? 칼. 칼에 찔렸어요? 칼이요. 다 나왔어요. 모에 찔렸다고요? 한 글자 길게 얘기해 봐요. 한 글자 길게 얘기하라면서요. 엎드리세요. 자 여러분 모에 찔렸는지 공개됩니다. 오픈. 칼에 찔렸다니. 칼에! 제목 보세요. 모에 찔렸다고요? 진짜야. 진짜야. 찔렸죠? 진짜야. 이제 일어나세요. 뭐에 찔렸다고요? 칼. 길게 얘기해 보세요. 칼을 길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에 찔렸냐고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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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에 찔렸다고요? 칼에 찔렸다고요? 칼에 찔렸다고요? 칼에 찔렸다고요? 뺄죽한 거예요? 장칼. 장칼에 찔렸다고요? 장도. 칼에 찔렸다고요? 칼. 칼에 찔렸다고요? 이게 왜 제목이나 이게? 칼. 하나로 끊지 말고 뒤에 문장을 만들어보죠. 칼에 찔렸다. 칼에 찔렸다. 칼에 카레! 카레 노래줘. 잠깐만. 근데 왜 이러냐고. 춤으로 볼게요. 춤, 춤. 춤이겨. 운영. 춤이 이기는 사람에게 드립니다. 춤이 이기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춤이 이기는 사람한테 줄 거야. 춤이 이기는 사람한테 줄 거야. 아래야!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 대! 한 대! 댄스 파이팅! 김동연 승리! 음료는 동현에게 엄청 곧 됩니다. 바람만 막을 수 있는 포장지만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지 공연을 갈 수가 있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옷도 있고 박스 있으면 다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